DLNC와 두산 에너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X에너지에 2500만 달러 우리 돈 약 31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X에너지는 고온가스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개발하는 미국 원전 기업입니다. SMR은 X에너지가 개발하는 4세대 고온가스로 테니스공 크기의 차세대 해결료를 사용합니다. 운전 중 생산되는 565도의 높은 증기열로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DLNC는 2천만 달러를 투자해 X에너지가 발행하는 전환 사채를 인수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500만 달러의 지분 투자와 수주 계약 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.